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주 우리 시야를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소위 생성형 ai 열풍 이제 어제 늦은 시각에 엔비디아가 지난 4분기 기업 성적을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장외 가격이 뭐죠 15% 정도 폭등할 정도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냥 초호황이었습니다. 거의 전 분야에 이거를 조선일보가 참 요약을 잘했네요. 월가 예상도 뛰어넘었다. 엔비디아 깜짝 실적의 장외 거래선 9% 폭등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은 15% 장 내에서는 15% 정도 증가해줬 겁니다. 이 앞 첫 문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생성형 인공진항과 가속 컴퓨터 가속 장치가 중요한 변곡점,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 산업 국가 전반에 걸쳐 그래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젠선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상당히 놀라운 실적이네요. 어마어마한 실적입니다. 여기 김기정님처럼 AI가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네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이 아마 날개를 달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이 221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기업 한계에 이런 분기 매출이 221억 달러를 기록한 겁니다. 전년 같은 동기 4분기 대비해서 265% 폭등을 한 겁니다. 주당 이익이 5.16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9% 늘어난 겁니다. 월가 예상치였던 매출 204억 달러와 주당 순이익 4.6달러를 모두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주식시장이 오늘 완전히 폭등을 한 거죠. 15% 정도 아마 올랐을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실적이 별로 시원치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 어제 여러분 시장이 굉장히 많이 깔아앉았거든요. 한 2.85% 정도 하락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내린 거죠. 그런데 뭐 그냥 시장이 이제 닿기 이전에 예상이 발표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주식가격이 올랐습니다. AI 반도체 출시 이전에는 게임용 GPU가 엔비디아의 주요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AI 칩 전문회사가 돼버렸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앞으로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네요. 법 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마케팅 업계, 고객센터, 그다음에 또 투자 분석가 참 대단한 거죠. 이번에 여러분 보셨다시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드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름 오늘 기사에 상당부 톱 기사 여기 두 개의사가 엔비디아의 AI 붐이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매출이 새로운 신기록을 기록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AI 파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본의 니케이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온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선언했다. AI가 홀리우 인더스트리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동의했다. 그래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주식을 계속 사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5% 아마 15% 정도 올랐을 겁니다. 오늘 16.40% 올랐네요. 대단하네요. 4시 지금 장이 종결됐는데 지금 4시 1분이네요. 미국 시장으로. 785달러. 대단하네요. 아마 어제 종가가 674달러인데 785불까지 올랐네요. 16.40% 올랐으니까 이제 방송을 시작할 때 월스저널에서 15.29% 미국에 상장주신 S&P500은 여러분들 1.68% 나스닥은 2.48%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가끔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내부 문제에 너무나 함몰돼 가지고 시대 변화를 못 읽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내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더라도 세상은 거침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내연을 확장하고 외연을 확장하고 훨씬 더 지금보다 투명하고 열린 사이를 지향해야 더 많은 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김기정님 감사합니다. 김기정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기사를 제가 자주 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여러분들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거가 놀라운 회사 시장에 여러분들 지속적인 주가 상승에 그냥 기름을 떨이부었다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는 대단합니다. 어제 여름 미국에 전 세계 주가 총액이 한 60% 정도 됐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기에 2024년도에 엔비디아의 분기불 순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폭정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실현된 거고 여기까지 실현된 거고 올해 이렇게 여러분들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LG전자의 반도체 칩의 여러분들을 뛰어들기 위해서 대거 리크루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씀드렸다시피 전 여러분들 뭐죠? 그런 대형 기업들이 반도체 칩의 회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분기별 수익 1년 전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겠죠. 전년 동기 대비 이런 폭증이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이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콜센터나 이런 데서 생산 수익 양상이 확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CEO들이 AI 투자를 해보니까 돈이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폭증한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참 이렇게 역동적인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런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우리 내부의 문제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지만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여러분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추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상장 기업인 S&P 500 주가 지수보다 많고 엔비디아에 투자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된 거죠. 100원 투자했으면 한 700원 정도가 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는 가장 최근 분기에 2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순이익이 222억 8라가지로는 122억 9천만 달러를 번 겁니다. 회사는 1월 28일에 종료된 회계의 연도를 시작하여 분기별 매출 70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연말에는 그 금액의 300원 넘는 매출을 올리며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른 증가시적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CEO 젠슨 황은 20년 전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신화를 만든 거죠.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량을 대일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회사가. 그만큼 기업들이 이제 AI 투자를 가속화하는 거죠. 전화 통화에서 황은 엔비디아가 올해 내내 공급이 제공하는 것보다 수요가 계속 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선을 다해서 공급할 것입니다. 회사는 제한된 칩 공급함을 공정하게 할당하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즉시 사용하도록 설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칩을 배송하는 것을 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때 주요 매출이었던 회사의 게임 부분은 해당 분기에 29억 달러를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기 56% 증가한 수치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 뿐만 아니고 좀 저평가 된 AMD라는 회사라든지 반도체 칩의 미래가 어마어마하게 밝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핵신을 해나가니까 그냥 미국이 그냥 핵신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냥 때리 뿌시고 사람 잘려고 해가지고 그냥 쫙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포워드 루킹 앞을 보는 그런 사고에 익숙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방송을 앞으로도 계속 제가 이렇게 균형감 있게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어드반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는 리사 수 두 사람 다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AI 컴퓨팅을 위한 새로운 옵션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면서 AI 칩 매출에 약 30억 달러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 회사도 여러분 오늘 주가가 여러분들 아마 한 10% 뛰었을 겁니다. 오늘 하루에 10% 뛰었네. 이제 경쟁자죠. 앞으로 지금은 게임이 안 되지만 너무 이제 엔비디아 제품이 비쌀 거니까 후발주자들 따라가면서 뭐죠 이삭죽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참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기술의 미래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부동산 같은 데 그런 데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세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모두가 다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이런 들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많이 되고 했던 그리고 나라가 막 성장할 때는 부동산 시장이 괜찮았죠.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면 건물 사거나 그런 것은 참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단일 투자로서 너무 리스크가 많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교회님께 서학 개미가 돼야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가장 역동적인 시장에 비쌀 때 들어가면 안 되지만 역동적인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기업 경영이 투명하고 역동성이 보장된 시장에서는 반드시 보상을 하거든요. 미국의 기업들이 기업들 가운데 특히 기술주 지금은 너무 많이 비싸졌죠. 한번 참조를 하시고 앞으로 저도 그 내용으로 제가 보는 이제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생각이 떠오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방 사회로 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시사 문제 다뤘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안 다루니까 선거 문제를 여러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선거 문제를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 광고 하나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 선거 문제를 다루면 공병원과 tv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알리고 있는 킹덤북스에서 나온 기독교로 보는 세계학사 이런 책은 이제 일생을 통해서 본인이 한 권 쓸까 말까 하는 책입니다. 항상 젊은 날이 계속되지 않고 한 작가 일생에서 또 가장 피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책은 한 권 정도 본인 일생을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책은 이런 책은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주 본인의 일생을 통해서 역작입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선거 문제를 해부한 도덕놈들 1권부터 5권 보시고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선거 문제도 다르지만 제가 이건 시간이 또 걸리는 문제니까 이것도 다루면서 시사 문제에서는 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쪽에 균형 잡게 이렇게 방송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